롯데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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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전역하고 전국 떠돌이 생활 중인 롯쌤의 윤현호입니다 오늘 트릭키 트레저 트릭 팁은 레이트샵이 양발 깔짝이는 거 공중에서 레이트샵에서는 그냥 포인트만 딱 잡으면 돼요 알리랑 똑같이 스탠스를 주고 알리처럼 똑같이 치다가 정점에서 바운틴 볼트 위에 양발이 가서 힘을 딱 어느 정도 주는 거 그게 포인트예요 그것만 잘 잡으면 레이트샵이 금방 할 수 있어요 정점에서 올라갔을 때 뒷발에 힘을 60 앞발에 40 주고 살짝만 깔짝 걸어줘요 180도가 딱 도는 순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연습을 하면서 깨닫는 거고 랜딩은 그냥 보드 위에 바로 올리는 끝이에요 딱 올리고 이제 까리하게 주행 레이트샵이 완성 지금 레이트샵이 지금 레이트샵이